음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마스크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돈 안 드리고 쉽게 커피 필터 커피 필터로 마스크를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어 봤어요 자 우선 준비물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정 선생님 이게 커피 필터 네 그 소자 그리고 가위 네 샤프 자 그리고 이게 면사에요 코바늘 뜨기 실 그 코바늘로 자 이렇게 이렇게 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또 고무줄 근데 이 고무줄이 몇 센티죠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몇 센티입니까 한 늘어나면 한 90 센티 되는 정도 고무줄 음 그리고 또 이것도 실인데요 이게 뭐죠 코바늘 뜨기 한건가요 이것도 그런가요 아 일반실 네 한 90 센티 정도 이렇게 자른게 한 세 개가 아 두 개가 있는 일반실 90 센티 정도 이거는 코바늘 뜨기 한 거 90 센티 그리고 고무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커피 필터를 자 이용해 줍니다 자 이렇게 접어 줬어요 네 그러면 여기 접어 줬는데 여기 2 센티네요 여기가 그러니까 2 센티 정도를 이렇게 접어 줬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선을 그어 주셨는데 아 둘 다 이렇게 그렇게 좀 잘라 주고요 말로 설명이 안되네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 모양이 되네요 한쪽 면을 잘라 주니까 이렇게 저 이렇게 보여 주세요 이렇게 요 위에도 예 보여주고 요게 바깥 면이죠 이렇게 이거를 이제 뒤집어 줍니다 네 뒤집어요 네 뒤집어 줍니다 음 안에가 뾰족하게 코가 생기도록 뒤집어 주고요 어 이렇게 마스크처럼 되네요 이렇게 여기 한 번만 예 요렇게 여기가 뾰족하고 왔다 갔다 좀 보여주세요 카메라로 예 그 안쪽 그리고 바깥쪽 바깥쪽도 바깥쪽도 돌아서 예 요렇게 보여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예 꼬깔코 모양으로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음 다시 또 다시 또 접어 줘서 또 하나를 더 합니다 똑같이 아 또 똑같이 또 이거와 같이 또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아 거기 또 구멍 뚫어 가지고 그 줄을 걸 자리를 만들어 주셨네요 끝에 그 접은 쪽 반대편 한 4cm 간격으로 구멍을 딱 뚫어 주시고요 예 바늘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 주고 너무 끝이 아니라 2cm 간격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가상다리에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네 아 그리고 또 다시 네 요쪽으로 좀 가까이 보여 주시겠어요 네 거기서 예 또 다시 뒤집으신 건가요 아 이렇게 예 맞습니다 아 두 개를 겹쳐 주시네요 네 두 개를 이렇게 겹쳐 줍니다 음 그래서 꼬깔폰을 두 개에 겹쳐서 두 겹으로 탄탄하게 만들어 주네요 음 꼬깔 모양을 네 그리고 다시 구멍을 뚫어 줍니다 네 자 안에께 아까 구멍을 안 뚫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뚫어 줍니다 자 은 으 으 으 으 으 으 그리고 이제 그 실에다 바늘을 이렇게 껴 가지고 실으로써 줄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끈으로 묶어 주고 그래서 귀에 걸 수 있도록 또 매듭을 지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랩을 지어 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게 시중에서 파는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벗고 저희가 만들었던 마스크를 착용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줄이 틀린 거 이거를 제가 숨쉬기 좀 편합니다. 필터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런 커피 필터로 이용해서 마스크를 만들면 지금 같은 상황에 물론 새 마스크 시중에 파는 게 훨씬 좋겠지만 그래도 대체제로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이렇게 만들었던 거 안쪽은 또 다른 색으로 커피 필터로 이렇게 덧댄 건데요. 이거는 또 줄이 똑같은 거 근데 이 부분은 고무줄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